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오픈 AI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달리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달리2가 최근에 좀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8월하고 9월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아웃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9월달에 새롭게 2022년 9월입니다. 새롭게 소개된 기능인데요. 캔버스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외곽부에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그 이미지의 외곽 부분을 이렇게 오픈 AI의 달리2가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게 이제 며칠 전이죠. 9월 20일입니다. 음 원래 달리2에서는 이 사람의 얼굴을 집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불가능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사람의 얼굴까지도 집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2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구글에서 달리2 넣으시고 바로 나오는 네 오픈 AI 닷컴에 달리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2로 들어간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 가지고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미에 네 일단 네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 하고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 온 이미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제 사진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오픈 버튼 눌렀고요. 일단 크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은 좀 크롭을 해 줄게요. 네 크롭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크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베리에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가지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일단 베리에이션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인물도 AI 에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더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트 이미지로 들어가서요. 에디트 이미지에서 약간의 좀 수정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수정을 가할 부분을 여기 보시는 이 이레이저를 통해서 일단은 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 지울까요? 네 일단은 외곽 부분 이렇게 다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AI가 한번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드 그냥 한번 쳐 볼게요. 걸프렌드로 한번 쳐 볼까요? 당연히 0으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옆에 뭔가를 이 달리가 생성을 해 주게 되겠죠. 제너레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른 상태이고요. 이제 달리가 뭔가 열심히 인공지능으로 제 옆에 새로운 인물을 추가를 해 주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이미지 나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선명하신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굴이 좀 이상하죠? 네 얼굴이 이상합니다. 얼굴이 이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얼굴이 이상한데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얘는 이건 뭐죠? 네.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수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 볼까요? 다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달리 툴을 사용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크레딧을 계속 깎아먹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유료로 비용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첫 달 크레딧이 이제 50개 그 다음에는 이제 월 15개 크레딧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하고 싶으시면 뭐 더 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까 게 더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자 얼굴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상하더라도 이걸 또 수정하는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GAN을 가지고 수정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하는 방법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일단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으로 연 상태에서요. 지금 오른쪽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 있죠?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만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얼굴만 나오도록 자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해당 영역만 따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추가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새로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FPGAN이라는 것인데요. GFPGAN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GFPGAN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얼굴 페이스 이미지를 레스토레이션 뭔가 복원을 해주는 그런 GAN입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이죠. 기터브에 보이는 GFPGAN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셨을 때 맨 위에 뜨는 GFPGAN을 클릭을 하시면 기터브가 나오죠. 기터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된 데모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데모 레플리케이트, 데모, 허깅 페이스 등등의 이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거 온라인 데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복원했을 때 오른쪽에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크롭했던 이미지 있죠. 크롭했던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롭했던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네, 올렸습니다. 아까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상당히 좀 이질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의 버전은 1.4 버전 Better Quality를 사용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 정도로 놓고 Submit 눌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개선되는지 보시죠. 눈 쪽의 부분에 상당히 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개선을 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얼굴은 좀 이질적이긴 한데 일단 그대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눌러가지고요. 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포토샵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 원래 이미지 있죠?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원본 이미지에다가 방금 GFP GAN을 통과한 이미지를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 올라온 이미지를 기존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후를 비교 한번 해 보실까요? 전후 비교했을 때 원래 요랬는데 요렇게, 요랬는데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네, 개선을 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얼굴도 개선이 가능할 거예요. 제 얼굴도 한번 해 볼까요? 뭐 그냥 네, 제가 샘플을 사용을 하니까 제 얼굴도 잘라가지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도 선택을 해 가지고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 얼굴도 저장을 한 다음에 JPEG를 선택을 하고 세이브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GFP GAN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지 업로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 거 말고요. 제 얼굴도 이미지 업로드를 한 이후에 제 얼굴 들어갔죠? 제 얼굴은 얼마나 제 얼굴은 인공 이미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GFP GAN으로 한번 좀 수정을 해 보라는 거죠. 했더니만 요렇게 뭐죠? 원래 저 이런 안경이 아닌데 안경까지 개선을 해 줘버렸습니다. 네, 안경까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안경을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네, 다운로드 하구요.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갑니다. 네,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포토샵에 들어간 상태에서 네, 제 얼굴 원래 요랬는데요. 제 얼굴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해당 위치에다가 네, 요렇게 넣으면 네, 요렇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사실 좀 이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원하시는 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시겠죠. 다른 이미지 갖고도 한번 해 볼까요? 좀 더 좀 사실적인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떠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죠. 이분은 어느 정도나 개선되는지 한번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장을 하고요. 저장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올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만들어진 이미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이미지 요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온 상태에서 이분만 따로 빼야 되죠? 잠시만요. gfpgen이라는 요 툴이 두 명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을 띄웠습니다. 두 명 띄우고 한번 가보죠. 둘 다 개선을 해주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둘 다 개선이 되네요. 둘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gfpgen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다 더 개선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달리에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외곽 부분, 아웃페인팅을 해주는 부분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페인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트라이 아웃페인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에디터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방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에서 해상도를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의 해상도를 한 640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640 정도로 낮은 해상도로 일단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gfpgen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fpgen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팅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죠? 돌려 볼게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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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거쳤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accept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레이저 눌러 가지고 요 부분 요렇게 지우면 되겠죠. 요 부분을 요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이 나왔네요. 손이 나왔고 손이... 손이... 이상하네요. 손이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포토샵에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요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손을 또 만들어 주었네요. 네. 손을 만들어 주었고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받았던 것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손쪽 부분 정리를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쪽 부분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컨텐트어웨어필을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서 부자연스러운 영역을 라소툴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요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네. 지정을 해 준 다음에 에디트 메뉴의 컨텐트어웨어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에리어를 선택을 해 달라고 하지요. 샘플링 에리어를 선택을 하구요.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을 하는게 낫겠네요. 요쪽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해 달라는 얘기죠. 네. 요렇게. 어떠신가요? 네. 좀 자연스럽나요? 요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트를 활용해서 네. 오케이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디셀렉트 눌러 주고요. 좀 약간 좀 이질적인 부분들은 네. 좀 더 뭐 이렇게 리터칭을 통해서 뭐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네. 없던 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없던 창틀까지도 만들었죠. 요런 식으로 해서 달리2를 사용을 하고 GFP GAN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없던 부분에 캔버스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 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2의 이 인공지능이 이제 새로운 네. 얼굴까지도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고 여러 네. 보시는 바와 같은 부가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이제 뭐 저는 샘플링으로 요런 식으로 뭔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만 기존의 단체 사진에서 특정한 인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이 오픈 AI의 달리2에서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제너레이션의 이미지가 약간 좀 이질적이다 하신 경우에는 GFP KN을 사용하셔서 뭔가 이 페이셜 이미지에 대한 레스토레이션을 거쳐 가지고 요런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AI의 달리2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항을 함께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거기다가 GFP KN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GFP KN. GFP KN.